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.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일이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.75%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0.75%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현행 1.5에서 1.75% 수준에서 2.25에서 2.5% 수준으로 올랐습니다.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.5에서 1.75에서 상승했고, 한국 기준금리인 2.25%보다 높아지게 됐습니다.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것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.